구독과 좋아요, 매너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익명의 사연입니다. 사라진 친구 왓삼님의 장산범 이야기를 보며 이제는 기억에서 흐릿해진 이야기 하나를 억지로 끄집어내 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그날의 사라진 사람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온갖 의혹과 궁금증만을 낳고 미제로 남은 사건이죠. 그럼 기억 속의 사건으로 돌아가 글을 써보겠습니다. 동생에게는 친구 A와 B가 있었습니다. 이 세 녀석은 오토바이를 굉장히 잘 탔습니다. 자주 오토바이를 타고 멀리까지 놀다 오곤 했죠. 사건이 일어난 날도 세 녀석은 오토바이 뒤에 여자아이를 하나씩 태우고는 부산에서 밀양으로 놀러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오토바이가 그날따라 고장이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A와 B만 밀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B에게 전해 듣기로는 양산을 거쳐서 밀양 좋은 곳이 있다고 출발했는데 도중에 흥이동해서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둘이 알고 있는 어디서 어디까지 구역을 정해놓고 경주를 시작했죠. 그리고 목적지에 B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선 A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엔 A가 조금 늦나 보다 하고 B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이 넘어도 친구 A는 오지 않았답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삐삐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없어 삐삐를 친다는 자체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궁금하게 여기다가 길을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찾으러 나섰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던 길을 반대로 되짚어갔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길이 엇갈려 지금쯤 도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커브길 논두렁 아래 이상한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살펴보니 눈에 익은 A의 오토바이가 논두렁 아래에 처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다쳤는가 싶어 급한 마음에 내려가서 살펴보았는데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오토바이만 처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지나가는 농민에게 물어보았더니 못 봤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B는 근처 파출소까지 가서 경찰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관과 같이 오토바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거미가 칠 무렵에 한 경찰관이 오토바이가 발견된 곳에서 길 반대편에 벗겨진 신발 하나를 찾았습니다. B는 사라진 친구 A의 것이 맞다고 하였고 경찰들과 함께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산으로 올라가는 작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찾기 힘든 그런 길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들과 함께 A를 부르며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색하다 이상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풀숲으로 가려진 허리 정도 높이 오는 작은 구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역한 비린내가 물씬 풍겼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긴 한 경찰관이 풀들을 밟아 꺾고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랜턴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간 경찰은 금방 나왔는데 못 볼 것을 보았는지 표정을 있는 대로 구겨가며 근처에다가 막 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역시나 표정을 심각하게 구기더니 당장 경찰에게 지원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경찰 소대가 와서 앞에 폴더를 다 깎고 동굴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B가 그런데 동굴 안엔 여러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찢겨진 옷까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하네요. 그 중에는 A의 여자친구 옷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의문스러운 것은 찢겨진 옷과 핏자국만 있을 뿐 그 사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여우골이라 불리는 근처 골짜기와 야산들을 모두 다 뒤져보았지만 결국 희생자는 찾지 못하였고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신문에도 실린 것으로 압니다. 이후 경찰은 그 이상한 동굴을 폐쇄하고 사라진 사람에 대해서는 단순 실종 처리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과연 A와 여자친구는 도로에서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동굴 속에 이 옷가지와 핏자국은 또 무엇일까요? 세월이 지나도 그때의 생각만 하면 의문만이 진하게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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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